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이노엔이 한도과의 피부과 치료제 코프로모션에 착수하며 메디컬 뷰티 사업을 강화합니다 2020년 병의원 전용 코스 메슈티컬 제품과 금나노 입자를 활용한 여드름 치료용 앰플을 선보인 이노엔은 오리지널 전문 의약품까지 확보하며 피부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번 한도과의 계약으로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티 피부염 및 습진 치료제 더마토, 에스파손, 알러지성 피부질환 치료제 알레그레성 등 총 4종류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2020년부터 높인 경쟁력에 이번 코 프로모션이 더해져 제품 시장 점유율 및 영업망을 확대하고 더마 화장품 등 자사 제품들의 영업 마케팅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도계의 전문 의약품 크레오신티 외용액 1%는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의약품 외용 여드름 치료제 시장에서 여드름 치료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더마톱과 에스파손 및 알레그레성 역시 오리지널 품목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처방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 희귀질환, 심혈관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한도근 이노엔의 영업력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피부과 분야에서도 입질 강화의 계획입니다 이노엔은 2020년 병위원용 더마 화장품 클레더마를 시작으로 탈모 두피관리 브랜드 스칼프 매드, 안티에이징 스캔케어 브랜드 비원츠를 잇따라 출시해 뷰티 분야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영업 마케팅 조직과 별개로 피부과 병 의원에만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메디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자체 제품 영업 및 의료기기 제휴 영업 등을 활발히 벌이며 제품 라인업과 판로도 늘려왔습니다 이노엔은 한도과의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티 등 국내 대표 피부과 치료제의 코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일반 소비자 시장 및 피부과 병의원을 공략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이노엔의 뷰티 분야에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